이리 봅시다 잠시만요 오늘 직업 갔다고? 고마워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잠시만요 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바쁘셔가지고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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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TV 아프리카TV 식사하면서 방송을 해도 되나요? 잠깐만요 어딘데?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방송인데 가게에 맛있는 집 소개시켜 드리는 방송이에요 시청자들이 막 이렇게 세팅창을 치는데 제가 이제 먹으면서 사장님을 찍는게 아니라 저만 찍어요 혹시 먹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혼잔데 오 활약해주셨어요 사장님이 아 감사합니다 구석으로 일단 사람들 많이 안찍히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많이 찍히는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구석쪽으로 가서 사람 없는 쪽에서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좋네요 여기 구석자리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꽉 차있어요 꽉 차있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앉으세요 여기가 네 네 여긴 저쪽으로 앉아요 제 먼지가 휘어서 반대로 앉으면 뒤에 손님들 때문에 어떡하지 사장님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를 찍으면 뒤에서 딱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안되겠죠? 안되죠?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리 그러면 안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이렇게 앉으면 쟤 때문에 이렇게 앉지 말래 아이고 그 뭐야 아저씨들이셔가지구 아저씨들이셔가지구 아 그럴까요? 사장님이 저쪽으로 옮기래 오 여기 사장님 되게 친절하시네 네? 네? 아니 편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 아저씨가 자리를 비워주니 아저씨 되게 착하다 나보로 자리를 비워줄까 이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자리 좋은 자리 좋은 자리 좋았어 전투를 시작해보겠어 또 이거 안꺼봅 또 이거 안꺼봅 어떡해 또 당국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안꺼봅 이거 안꺼봅 저 지금 무릎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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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방 죄송합니다 리방할게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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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꺼졌어 뭐야 어 안꺼졌는데 뭐야 안꺼졌어 야 뭐야 안꺼졌어 괜히 무릎 꿇었어 괜히 무릎 꿇었어 아씨 괜히 무릎 꿇었네 괜히 무릎 꿇었네 괜히 무릎 꿇었네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임산오빠 고맙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응 응 으 방파라고 하는 중 gren지 멍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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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서 오는거에요? 아닙니다 저한테 드리는거에요 아 예예 그쵸 무한으로 하나 주세요 소고기 네 물 받다고? 응 여러분들 오늘은 어 방지에다가 쓸까? 무한 리필? 방지에다가 써야되나요? 잠시만요 소고기 무한 리필을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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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하나씩 해야 되나요? 주문해드릴건데 주문할건데 주문할들어버리다가 혼자 오는건 아니지 네네 ima 오늘의 통화 뱀뱀뱀뱀뱀 에몽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몽님 감사합니다. 네. 이거 뭐. 네. 아 예. 소고기입니다. 여러분들 소고기 나이스. 우와. 이것 때문에 안보이는데? 어떡하지? 이쪽에 앉아야 되나? 여기는 수한 인계동에 와쏘입니다. 근데 이거 강남에 있지 않아요? 와쏘? 우와. 오늘 뭐 장난 없네. 아 잠시만요. 야채가 셀프네. 야채 가지러 갔다 올게요. 잠깐만 이거 타면 안되니까. 여러분 저 야채 좀 가지고 올게요. 근데 다리가 오늘은 보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여줄게 한 번씩. 자. 어쩔 수가 없어 오늘. 식당이 다리가 보일 수가 없어요. 아이쿠. шь.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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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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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나. 아이쿠. 아이쿠은 저. 표혁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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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프리미엄 고기래요. 여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사람이 엄청 많아. 근데 솔직히 소고기를 루안으로 가격 자체가 여러분 18,000 얼마지? 소고기 무한인데 18,900원. 근데 제가 갔던 가게들도 제가 워낙 수원에서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오시긴 했대요. 심지어 저희 방에 보드라고 있어요. 수정하트보드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보드카페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제가 음료수를 한번 먹으러 갔다 왔는데 방송 보고 왔다고 하는 손님들 되게 많았대요. 저와는 되게 감사하죠. 기분 좋죠. 그런 말 들으면. 어쨌거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 먹어도 되죠. 이거 이 정도면 먹어도 되죠. 이 정도면 먹어도 되죠. 찹찹 호로로워. 음. 음. 와. 와. 진짜 맛있다. 입에서 녹아 녹아. 보드 잘 있죠. 근데 이거 상추 싸먹으면 안되지. 와. 한우 한우. 음. 와. 입에서 녹아. 근데 잠깐만요. 젓가락이 없네요. 오늘 젓가락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이 없어요. 젓가락 가질러 가. 아. 여기 있구나. 옆에. 응. 우와. 너무 맛있어. 네. 이거 좀 맛있네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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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와 근데 입에서 녹아 대박 와 여기 당사가 잘 될 수 밖에 없네 와 고기가 입에서 녹아 네 소고기 협찬이에요 여기 가게에서 협찬해주셨어요 와 진짜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혼자 먹으면 저렇게 쓰잖아 아니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 고기 너무 크게 잘랐나 음 음 음 음 음 원래 소고기는 핏기만 가시면 먹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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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음 소고기 무랜 고춧가루 소금이 누나한테 간간당한다고 소금도 있어요 이거 삶은 거니깐 진짜 맛있지 싸서 소금이 죽어서 소금이이 violation 효과가 월요미터에게만 원합니다 organise 저의 한우 무한이 편집을 몰라요 오늘 너무 섹시해 정말요? 감사합니다 핫도그 7천억 하느 밖에서 저런 리액션 좀 안했으면 좋겠다 어 심선비 어서오고 이비에스보시고 아 좀 뭐라 하지마 어 진짜 왜 이렇게 뭐라고 해 맛있게 드신 몸매 간증이 감사합니다 러블린님 안녕하세요 누나 찾아가면 반겨줄거냐고 아니 오지마 오지마 살 찌는 차들이에요 시봉이 안녕 일리안님 안녕하세요 1인당 18,900원이에요 저게 맛있어요 고기 짜냐고 안짜 그냥 맛있어 되게 부들부들돼 종주오빠 어서오세요 강장님 너무 예뻐 우리 붕어놔 맛있어요 맛있어요 무한 부들부들된다고 고기가 입에서 녹아 와 근데 진짜 맛있다 내가 나같으면 진짜 여기와서 먹겠다 진짜 가격도 싸고 1인당 무한인데 18,900원인데 근데 여기도 근데 따로 주문하는 고기가 또 따로 있긴 해요 뭐 꽃등심 뭐 이런것도 따로 팔긴 하네요 부채살 포시살 따로 1인분에 12,000원 아 스티커 감사합니다 우주오빠 몇 접시 예상하냐고 한 10 접시는 아 근데 식사 식사를 또 나눠서 식사 식사를 또 나눠서 어허 또 나눠서 공주오빠가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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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오늘 협찬이기 때문에 적당히 먹을게요 배부르게 먹지 않고 적당히 먹겠습니다 여기 가게 여기 가게 문 저 이 근처에도 얼씬도 못할 수도 있어요 아 고기 고기장 소고기 공짜기 때문에 오늘 적당히 먹고 나갈게요 음 나중에 돈 내고 먹을 때 작정하고 털겠습니다 오늘은 화장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제가 희한한 거는 무한 리필을 가는데마다 공짜에요 제가 공짜로 갔던 가게가 무한 깝가 조개집 미친 생고기 고기 뷔페 너 여기 왔어? 또 무한은 거의 다 사장님들이 내가 많이 못 먹을거라고 생각해서 공짜로 주시는건가? 응 다 공짜 인계동 인계동 그리고 쿠우쿠 거기도 공짜 인계동에 있는 가게는 제가 거의 다 공짜로 갔던거 같아요 응 다 공짜 못 먹을거라고 생각하셨겠지? 못 먹을거라고 생각하셨겠지? 근데 이게 또 흐름이 끊기면 안되기 때문에 이게 또 흐름이 끊기면 안되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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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어 어 이리 으 으 으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요, 벨을 눌러요. 아 벨이 여기 숨어있었구나.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쁘신가봐. 저기 사장님 고기 좀 더 주세요. 고기 좀 더 주세요. 가방이랑 오늘 깔맥촘이야. 식량 샀어. 컨셉이에요. 삼겹살이 멍청이. 얼마나 바람직한 의상인데. 멍청이. 패션을 몰라. 멍청이. 타르타르타. 의상이 콜라. 몸매가 콜라라고 해주지. 추천. 한국은 안하나요? 네? 밥을 귀찮고 그랬어 내가 추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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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추천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두번째 고기 도착을 했습니다 아 네 투지님 감사합니다 한국은 나이스 핫도그 핫도그 나이스 와 맛있다 이게 맛있는데 이게 뭔가 산인지 잘은걸 모르겠네요 닭의 이름이 왓쏘 닭의 이름이 왓쏘 몸매좋아요 정성쓰님 감사합니다 컵고추 짜장찌개 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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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찌개 먹으네 살찌게 먹으네 무한이네 무한 무한 집이긴 한데 오늘 먹는 고기들 다 공짜로 가격은 1인분에 18,900원이에요 무한으로 드셨을 경우에는 다 공짜로 사범님 안녕하세요 임계동입니다 임계동 지금 다 공짜에요 다 공짜로 맛있어 그러니까 입에서 녹아 완전 부드러워 근데 가격치고 완전 시쌍파치다 진짜 인정 레그타업 우와 맛있다 맛있다 여기 좋다님 어서오세요 지금 나 신났어 지금 너무 맛있어요 수지님 한시간도 안됐는데 기분좋아 예스 코코넛 부드러우나 기분좋아 네 근데 저는 탄수화물 중독자 맞아요 저는 밥을 그렇게 좋아해요 오 팬가입 감사합니다 영선님 영선님 하나 한쪽은 한쪽은 나이스 한개 팬가입하고 한달짜리 킥뷰 받아가십쇼 저희 회장님께서도 감사합니다 한개 팬가입하면 한달짜리 킥뷰 받는다 한달짜리 킥뷰 아 여기 좋다님 돌메 감사합니다 두드리 킥뷰 준 사람? 누구지? 아 딸그랑님 감사합니다 핫도그 핫도그 나이스 감사합니다 린천장 나이스 우리 회장님 또 거덜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거덜난다 거덜난다 우리 회장님 거덜난다 거덜난다 예스님 감사합니다 핫도그 핫도그 나이스 딸그랑님이 또 핫도그 나이스 딸그랑이 또 핫도그 나이스 나이스 회장님이 더 바쁘다 나보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팬가입 미친듯이 쏟아지네요 와우 두개 두개 마지막 두 명 마지막 두 명 자 마지막 두 명입니다 여러분 아 끝! 이제 끝!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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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이님 거덜낙세장님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가입이 5551 저희 방 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회장님 박수! 팬가입이 5555 감사합니다 원래 5555까지 가줘야 좀 여러분 여러분 우리 회장님 오늘 팬가입 5555 안 됩니까? 응 도와주십시오 형님들 한개씩 음 회장님 굿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우 음 음 회장님 버럭세장 핫도그 알았어 버럭세장 너 자 우리 회장님이 또 너에게 또 아우 감사합니다 인턱장 5천개? 5천개 맞지? 회장님 고맙습니다 5천개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밥먹어 다들 감사합니다 혜정 중독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목 맛 와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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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왜 또? 왜 또? 왜 또? 왜 남이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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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 스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먹는 거 쿠폰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식단이 아니라 이런 업체에서 들어오는데 솔직히 누군지 모르니까 너무 맛있어 두 개 받았다 대박 깽자 받았다 거라기 개이득 고맙습니다 팬 가입 퀵푸 출발 여러분 한계 팬 가입 출발 아 우리 통통통통 핫도그 핫도그 나이스 콩콩콩님 고맙습니다 라코님이 또 핫도그 고맙습니다 핫도그 핫도그 라코님 고마워요 오늘 이벤트 못 준다 와 라코님 축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수장님 아 우리 여기 좋다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수장님 5555번째 팬 가입 화이팅 removable 파김 고맙습니다 원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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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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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쓰러와요 네 감사합니다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팬가입 와 5,005원 양정운정님 5,555원째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빵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슬픔소연님 감사합니다 규별님이 또 감사합니다 규별님 고맙습니다 와 100점 대박 와 100개 팬가입 와 통카 팬가입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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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대박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부들이 아니야 응 부들이 아니야 팬가입인척 연기하지마 부들이 아니야 들어가 응 어 부들이 아니야 어 부들이 아니야 응 어서오십시오 회장님 만수무강하세요 인턴님 짱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응 음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음 음 네 저희 지금 소고기 협찬이에요 아 부들이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또 인정 우리 회장님 센스있다고? 응 회장님은 그리고 그림이 없는거는 별풍을 안쓰세요? 회장님만의 좀 그런 뭐라고 하지? 그림이 없는거는 별풍을 안쓰세요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음 음 음 오렌지는 생활 핫도그 핫도그 오렌지는 감사합니다 음 음 좋은날님 음 좋은날님 감사합니다 음 유라찜 감사합니다 유라찜 유라찜이 어서오세요 그래 고시님 안녕하세요 음 음 음 아 꿀잼 음 회장님 꿀잼 꿀잼 음 음 음 음 음 음 인턴삼 뭐야 인턴삼 야 인턴삼 뭐야 으음 으음 오 나미창이 또 펭 좋아. 키퓨 나미창이? 옷 어울려요. 고맙습니다. 오늘 왜이래 우리 봐 오늘? 완전 키퓨 난리 났네요. 하트야타님 축하드립니다. 인턴 4요? 인턴 3? 분위기 최고. 우리 방 오늘 난리 났네? 근데 여기 무한리필 집이긴 한데 속퍼님 축하드립니다. 서비스. 여러분 이런 방 추천 안 눌러주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라쿠니가 또 누나 누나에게 오싶어 하트야구 하트야구 나이스 라쿠니 고맙습니다 오늘 별풍선 감사합니다 오늘 별풍선 여기 온도가 되게 높은가봐